마을에 기생하며 서민들을 괴롭히는 이른바 동네 조폭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우나에서 일하는 70대 마사지사를 1년 넘게 괴롭히며 금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붙잡힌 이런 동네 조폭이 대전에서만 250명을 넘었습니다. 최우진 기자입니다. 거구의 남성들이 요금도 안 내고 제 집처럼 사우나에 들어갑니다. 잠시 뒤 현금 다발과 통장, 영업 장부까지 빼앗아갑니다. 직원이 빌다시피 사정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무리의 정체는 폭력 조직원 40살 김 모 씨와 39살 이 모 씨. 이들은 지난해 10월 마사지사 70살 박 모 씨가 보호비를 내지 않는다며 폭행했습니다. 금고 속 현금 250만 원을 빼앗고는 아버지 벌인 박 씨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호통까지 쳤습니다. 손실을 꿇고 들어가서 한번 업어치게 한번 호고 머리 잡고 벽에다가 한 3번 부딪히고. 그때는 멍했죠. 내가 젊은 사람한테 맞입니까? 피해자 박 씨는 1년 넘게 협박과 금품 갈취를 당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했습니다. 최악계층 고령인 점도 있고 불법인 점도 있고 그거를 악용해서 신고를 못할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동네 조폭 범죄는 지난해 대전에서 360여 건이 발생하고 250여 명이 검거돼 1년 만에 4배가 늘었습니다. 주로 서민과 영세 상인들에게 폭력, 업무방해, 무전취식, 갈취 등을 자행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는 한편 동네 조폭의 상습적인 횡포를 방치할 경우 피해가 더욱 커진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TJB 최효진입니다. 김 씨를 구속하는 한편 동네 조폭의 상품입니다.